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bj아시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핵불닭폭근면 열풍지를 먹지 않았습니다 다 먹진 않고 그때 한 두 젓가락 정도 남긴 것 같아요 뭔가 좀 아쉬워서 이번에는 40분 안에 핵불닭폭근면 열풍지를 다 먹어보는 그런 도전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핵불닭폭근면 아마 다 아실 거에요 자 이 스코빌지수라고 있는데 핵불닭폭근면이 8.706이고 그냥 불닭폭근면 탕이 4,705 불닭폭근면이 4,404 뭐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스도 소스도 뭐 이렇게 뭐 기존의 불닭폭근면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소스가 자 이제 면을 넣고 바로 먹도록 할게요 다섯 개 다 끓일게요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사usteredшеε엽 여섯 일곱 여섯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오늘 19일인가요? 여덟 아 잘못 적었다 자 시청자분 오늘 19일이네요 그걸 진작에 얘기했어야지 지금 얘기해 주면 어떡해 3월 19일 자 오늘 19일이 이다님께서 별붕 사랑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작에 이야기 했었나요? 죄송합니다 넌 뻑뻑하지 않게 의뢰해주세요 물 많이 뺌 맛없어 보여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사나님께서 불닭볶으면 물이 부족한 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뻑뻑했던 적을 내가 본적이 없어요 마이쿠님 안녕하세요 부엉공과대타님 안녕하시고요 백헌님도 안녕하시고요 이게 액상세포라서 뻑뻑하거나 뭐 이런건 없을꺼야 아마 내가 액상세포 알플리카님도 안녕하시고요 민둥스님도 안녕하시고요 모르겠당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아 빨리 끌자 빨리 끌자 빨리 끌자 알람 안왔어요 알람이 왜 안오지 알람은 제 문제가 아니고 그 아프리카 시스템의 문제인거 같은데 실례지만 나이가 서른여덟 살 되겠습니다 사람 많이 안빠졌어요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살은 뭐 왔다갔다 합니다 70키로 왔다갔다 합니다 이게 은근히 몇발이 부닭볶음면이 몇발이 좀 굵거든요 헬스장이 요새 공사중에 들어가가지고 헬스장을 안갑니다 그래서 음무계를 잘 몰라요 공방군님 안녕하세요 헬스장이 한 2주정도 못담는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공방준비 안합니다 키는 176이에요 최순살치킨님 안녕하세요 좀씩 긁고 있거든요 방끝 길마님 안녕하세요 홈머어빠님도 안녕하시고요 아 더워 아 왜 이렇게 덥지 수증기가 이렇게 얼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더워 조금만 더 끓이자 조금만 더 헬스장은 처음 먹는건 아니고 옛날에 열 봉지 먹었죠 열 봉지 좀 안되게 먹었지 막 이런다니까 먹기전에 땀 빼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먹으면서 땀 흘리거든요 내가 그래서 수건도 내가 갖고왔어요 이따 땀 닦으면서 먹으려고 수건도 내가 챙겼습니다 땀 닦으면서 먹으려고 김치는 없어요? 김치는 안 가져왔어요 김치 안 먹거든요 밑에 오이하고 오이하고 당근하고 그 다음에 오이고추있고 딸기있고 그 다음에 양배추있거든요 양배추 면연 먹었기 전에 양배추를 한번 먹어야 돼 탈 안 났습니다 탈 안 났어요 다 끓었다 여기는 이제 다 끓었으니까 여기는 꺼야지 이거로 이거로 끓였어요 이거 마스코스 좀 없어도 돼요 잠깐만요 와사аст 이쁜실 보니 이거로 이거로 이따 이따 이거로 이거로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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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는 요거는 좀 치우고 자 그리고 한 번 더 한 번 놓쳐서야지 ją거처럼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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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다 올려놓고 제가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이쪽을 빼자 됐어! 됐어! 휴우... 저녁에 드세요. 됐어 많다 이제 액상수프를 넣어볼게요 후레이크 먼저 넣을게요 후레이크 하나 후레이크 가위로 잘라서 넣어야지 둘 볼케이노 볶음면은 어때요 볼케이노 볶음면도 옛날에 먹어봤거든요 볼케이노 볶음면도 옛날에 먹어봤는데 그거 맛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먹을바에는 볼케이노 불닭볶음면 먹을바에는 그거 먹는게 나아요 그냥 불닭볶음면 볼케이노 불닭볶음면이 아니고 볼케이노 꼬꼬 볶음면이죠 볼케이노 꼬꼬 볶음면 볼케이노 후레이크 소스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김하고 김하고 참깨 같은게 들어있어요 김하고 참깨 두개 볼케이노 한번 하라고 잠깐만 볼케이노 두개씩 넣어봤거든요 근데 한개씩 넣는게 제일 깔끔하고 괜찮은거 같아 시청자님은 후레이크 소스는 열개를 다 넣었거든요 자 이제 중요한 액상스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액상스프 액상스프 핵불닭소스에요 하나 둘 둘 셋 펜을 불 켜놨어요 불 안켜놨습니다 세개 넷 네개 여섯개 남았네요 지금 네개 넣었으니까 다섯개 지금 다섯개 넣었으니까 다섯개 남았네요 보공소스도 보공소스도 맵지bull 여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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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網 자 여덟개 두개 남았네요 아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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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열개 자 마지막 열개 다 넣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 넣는게 넣는거 다 직접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중인이거든 여기까지 다 먹었다 이거 채팅좀 하고 40분에 맞춰서 먹어야지 쉬게 맞춰가지고 40분에 맞춰서 먹어야지 일단 비비도록 하겠습니다 자 냄새가 매워 자 시청자분들 냄새가 맵네요 냄새가 매워요 핵 불다 볶으면 어디서 사나요 이마트에도 안보이던데 동네 마트에서는 웬만하면 다 보이던데 한번 좀 돌아다녀보세요 동네 마트에 웬만하면 보이거든요 다르거든요 살탈뿌분 아무래도 여기다 안 돼 사이바라 베어링 할 수 없으니까 계속 해냈거든요 아홉개 아홉개 뭐 아홉개 우유 아홉개 으유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열풍지 세팅이 끝났네요 열풍지가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소스가 이쪽에 좀 많이 있네 더워 자 40분 잠깐만 40분 자 보디돌딩중님께서 배포선 다 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 누르고 40분안에 제가 도전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0분안에 물을 좀 미리 따라놔야되겠다 물 좀 미리 따라놔야될거 같아 물을 좀 미리 따라놔야돼 김척척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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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준비 시작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먹도록 할게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나 아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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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매워 매워 너무 맛있다 매워 매워 안되겠다 안경 벗어있다 나 안경 벗으니깐 바치솜 닮았다 이거 먹으면 콧물 장난아니게 나오거든요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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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유 스우스텍 현충륙 너무 맛있어 오이 오이거든요 오이 아 좋겠다 음 대현유도가님 평가에 감사합니다 햄스터 도토리님 스물여덟 개 감사합니다 하 눈물 보이시나요? 눈물 햄스터 도토리님 별풍선 백개 백개 감사합니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잠깐만 하 나 고전 풀게요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안 하 딸기 하나 먹고 햄스 도토리는 별풍선 별개 햄스 도토리는 별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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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스 도토리는 별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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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이로수껍님 별풍선 5개 저격수표하님도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딸기 하나 먹고 오유도 하나 먹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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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아 아 아 아 음 크헗 크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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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헣 크허 크퓨 크흑 자 펜갈비 큰잘갈비 감사드리고요 남쿨수송님 크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rts 아 살짝 살애들었어 그냥 먹어야지 먹자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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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 7,000원님 어펜갈 감사합니다 햄스도토리니 감사합니다 햄스도토리님 별풍선 500... 햄스도토리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치즈 Bird 보컬 주전자뚜꺼우님 감사합니다 목에서 방금 빨개 나왔어 죄송합니다 엠서 도토리님 별풍서 100개 감사합니다 아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어 어 아 도토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팬가임 둘리검님 감사합니다 황unu 아 알 하아 하아 음 코 좀 한 번 더 풀고 이제 콧물 나와 하아 컵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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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봄빼... 플리버버크 후... 하... 흠 감사합니다 톡토리님도 감사합니다 오이아라 탕 하아 하아 아 아아 하아 음 음 음 음 음 음 크하 크헴 크헴 음 양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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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토리님 감사합니다 음 너무 좋아요 и 흐 sacar 흐윳 흐흑 흐아 흠 흐 아 흐하 흥 아 힘들어 12분 남았네 12분은 더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 안 먹어도 된대 박수 소스 이거 안 먹어도 된대 어떤 분이야 소스 안 먹어도 된다는 분 우리 프린세스 편광님께서 소스 안 먹어도 된대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좀 남겨도 되지 않습니까 야 우리 주님께서 먹지 말래 나 안 먹어야지 나 먹으려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해서 음 요거는 안 먹을게요 시청자분들이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안 먹어야지 뭐야 폭동은 뭐야 일단 한번 올리고 일단 폭동 강퇴 잠깐만 폭동 강퇴 두 명만 강퇴할게요 폭동 두 명만 강퇴했어요 어 근데 뭐야 하 하 하 icho 하 하 하 아 하 하 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Chry 10분 남았다 10분 묶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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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언제 하시는 평가에 감사합니다 엄청난 도전이네요 엄청난 도전 엄청나게 고소해요 엄청나게 고소해요 음 아 아 7분 남았다 7분 여기다 담아야지 진짜 매워 빨리 하는 사람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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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2분 1분 아 좀 맞았다가 주님 별풍선 10개 편가격 감사합니다 주님 저격수표하님 별풍선 20개 또 감사합니다 카스님 편가격도 감사드리고요 자 시작해볼까 젓가락을 좀 바꿔줘 오징어 하늘 하 하 이 시간은 아직도 손으로 넣어서 먹었을 수 없었어요 하...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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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음... 아... 으음... ㅋ ㅋ ㅋ ㅋ ㅋ 아이씨 으흐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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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아 하...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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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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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점 매워 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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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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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구려 와 다이로스콤님 별풍선 이렇게 감사합니다 앵글균이님도 삼덕해선 키워미 감사합니다 평균 연마탕님 평가에 감사합니다 자 녹화 종료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었습니다